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독일의 대문호 괴태시인 괴태의 시 한 구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괴태의 이 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장관 등과 함께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각오도 내비치고 장관들에게 주문도 하고 그런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어를 꽤 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독일어를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윤 대통령이 대학을 다닐 당시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독일어나 일본어를 꽤 잘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법학서적들이 풍부해졌지만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어나 일본어로 법학서적을 그대로 읽는 읽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권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제시했다라고 저는 풀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풀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망, 수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가게 될까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받아치게 될까 이재명이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 그대로 야당 대표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만약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분당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색깔을 바꿔서 총선 대비를 하게 될까? 수많은 전망, 음모, 뭐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냐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건 어느 정도냐 재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재명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민주당은 과연 이재명을 극복할 정치적 동력이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걸 되받아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말 정밀하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한 다음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이 자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재명의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되느냐 부결됩니다. 현재로서는 부결됩니다 민주당은 이걸 가결시킬 민주당 내에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만큼 민주당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몇 표에 반란표가 생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큰 윤곽은 다 드러났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다음 주부터 매주 이제 재판받으러 나가야 합니다 이재명이 성남FC 거의 얼개는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비리 얼개는 다 드러났습니다 또 정자동 비리 그 다음 나아가서 대북 송금 큰 가닥은 잡혔습니다 핵심 인물들 김만별을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이화영 입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 과정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달라지겠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큰 얼개는 모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개의 결과는 검찰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서 밝혔듯이 무기징역까지 해당되는 굉장히 무거운 죄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뭐 지금 체포동의안을 놓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주면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이재명의 그동안 행동으로 보면 이재명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처럼 지금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의원들을 꼬기 위해서입니다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이재명은 죽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소되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당은 80조에 의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급작스럽게 대선후보가 되고 민주당 대표가 70%가 넘는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여준 소위 의거지를 써서라도 죽기 살기로 대응한다 수많은 비리를 안고 형수 쌍욕을 하는 이재명이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언제나 자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비주류 아직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이든 강력하게 투쟁해서 지금 소위 보수, 주류를 깨부셔야 된다 논리도 합리적인 이론도 없습니다 그냥 강하게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를 부셔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꼭 맞는 리더십이 이재명식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강하게 맞선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정치적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내려놓는 순간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이재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지만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 살아날 여지가 있다 동정표를 받고 탄압받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검찰에 입은 기소장을 이재명도 꼼꼼히 읽어본 겁니다 거짓말로 정치탄압이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자신이 한 행동으로 바로 구속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이재명은 감방 안에서 공천을 하면 더 큰 정치적 힘을 얻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구속이 되는 그 순간 이재명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소위 친명 친 이재명이 분탕질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은 그런 행동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계속 재판으로 끌고 가서 내년 총선을 이재명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치룰 것이다 이재명이 바라는 것은 가능하면 국민의힘이 분열을 일으키고 윤석열 정부가 헛발질을 할 그런 요행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민주당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총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이재명은 민주당보다 훨씬 자신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버틸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살아날 길은 이재명과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분당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분당을 할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 정치적 역량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을 덮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노무현 트라우마입니다 민주당의 분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 배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이재명을 민주당이 버리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 겁니다 상식을 세우는 것인데 민주당 내의 논리는 분열이고 배신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분열과 배신으로 낙인 찍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고개를 흔들면서도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사정을 이재명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동력이 있느냐 적어도 가을쯤 9월, 10월 되면 이제 다 죽는다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20% 언저리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169명 다 죽는다 소리가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에게 총선까지 끌려가지 않는다면 총선까지 끌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재명을 2선으로 물리고 각 개파별로 대타협을 해서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방법입니다 분당은 못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1년 내에 분당을 할 정치적 역량을 비축하고 그 역량을 드러내 보일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낙연도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끝까지 총선까지 버티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어떻느냐 총선까지 이재명이 계속 가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야당 복이 있다고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지금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면 구속이 된다면 또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 더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참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느 길로 가도 민주당은 분열, 갈등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있어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만약 여기서 이재명이 사라진다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분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야당 복이 있다, 야당 복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었다면 언제나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합리적인 야당과 협치를 한다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수행 방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에서 20% 곧바로 훌쩍 뛸 수가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협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팩트 냉정한 분석인데 이재명이 있건 없건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길 법치와 개혁의 길로 가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도 이재명의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총선에서 단, 여권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내부 갈등은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러나 결정적으로 분열되지는 말아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언제나 조그마한 정당들은 생겨납니다 의미 없는 그런 것은 무시하고 큰 덩어리로 분열되는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예민하게 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야당을 대처하는 여당의, 여권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이스크 또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응해서 수많은 새로운 잔궤들을 내놓을 겁니다 새로운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속여야 하고 국민도 속여야 하고 여권도 속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속여야 할지 모릅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끝까지 이재명은 총선까지 버텨야 할 것이다 버티지 못하는 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하는 길이다 이재명의 사법이스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강도가 더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드러나게 될 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반란표가 얼마나 생기느냐 또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재명이 매일 재판을 받으러 나갈 경우 앞으로 또 검찰 조사를 여러 차례 더 받아야 되는 이런 많은 전국의 변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현실을 냉정하게 쳐다보고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아니 괴태 시인의 시구절입니다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